K-Movie Delivery 안녕하세요. K-Movie Delivery의 하임울입니다. 오늘의 KMD movie clip을 여러분께 전 세계적인 두시맥을 소개합니다. 비스티보이스의 화정우와 윤계성의 비스티보이스는 화정우와 윤계성입니다. 저는 화정우의 화정우에게는 한 대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화정우의 역할을 굉장히 높게 보입니다. 그의 역할을 그렇게 보입니다. 이 영화는 두 분의 비스티보이스입니다. 윤계성의 부분은 거의 단순한 사랑의 소식입니다. 예쁘거나 흘어진 것입니다. 하정우의 부분은 host club 직원인이 더 focus on the world of workers. 하정우 항상 돈을 필요해요. 뭐 할 수 있어요? 그것은 professional lover. 그래서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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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와 그것을 사랑받고 그는 그에게 돈을 필요해요.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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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후에는 돈을 필요해요. 얘기하셨습니다. 자, 어떻게 만나요? 이선아 아 어떻게 된거야 연락도 안되고 오빠가 얼마나 걱정했는데 걱정뭇은 걱정뭇은 내 어린데로 안했거든 너 근데 오빠한테 보낸 150 뭐야 그거 그거 나한테 먹고 떨어지라는 거야? 어? 오빠 진짜 그거 때문에 술 많이 먹었어 진짜 내가 너 돈 때문에 만나는 줄 알아? 아니 뭐 아니 뭐 150이든 뭐든 엑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 아니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봐봐 나 너랑 제가 새로 시작하려고 여자친구랑 정리했는데 그 품턴 붙여가지고 난 오빠 공간이 왜 그렇게 불여? 그냥 돈이 필요하면 필요하단 그래 내가 오빠 그 정도 해줄 생각도 안하고 만났는 줄 알아? 알았어 미안해 근데 오빠 진짜 돈이 너무 급해서 그래 진짜 이번 주까지 안 해주면 오빠 진짜 큰일 나 오빠 진짜 죽어 진짜 오빠 진짜 왜 이렇게 사람 짜증나게 해? 야 야 야 야 야 아 네가 해준다 그랬잖아 내가 해달라 그랬어? 잊어서 말 그렇게 하면 어떡해 아 안 돼 난 진짜 꼭 해줘야 돼 미선아 진짜 오빠가 5천만원 이상으로 잘할 테니까 다시 꼭 좀 해줘 오빠 진짜 너 진짜 사랑해 오빠 변하지 않아 진짜 사랑해 다크한 새끼 아니랄까봐 야 이 새끼야 너 인생 그렇게 살지 마 utter 오빠 인생 그렇게 하지 ä 1986 씨빨 아 씨빨 아니 내가 해달라고 그랬냐고 사랑한다고 씨빨련아 아 씨빨 진짜 아 이제 와서 그렇게 아 씨빨 얘기하면 씨빨 진짜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This was Haimer with KMD KMD does not demand subscriptions or thumbs up from viewers KMD backs for them Please help this shabby channel Please Show some mercy What do I beg for? This And this Thank you